그 요새는 시골 문화가 없어서 이걸 얘기해봐야 좀 뭐 이해가 안 가겠지만 여러분들 제 세대까지만 해도 시골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시골에 사셨고 농사를 짓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의 세종시에서 과수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명절때마다 두 번씩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할머니 집에 갔죠. 저희 할머니가 16남매를 낳았거든요. 많이 낳았지. 옛날에는 10남매는 기본이야. 10남매는 기본인데. 그러면 16남매 중에 아들이 보통 아들들만 제사를 오고 딸들은 결혼해서 그쪽에 가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였으니까. 그러면 형제가 10명이에요. 그러면 10명이 애들 데리고 오면 그 시골집에 바글바글해요. 그러면 명절을 지내야 되는데 명절 지낼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들 술 먹으라고 집에서 직접 술을 담궈요. 옛날에는 집에서 술 담그는 문화가 정말 많았어요. 요새도 가끔 방송 프로에서 집에서 술 담그는 거 이런 거 보여주곤 하지만. 그거 불법이야 불법. 주류 제조하려면 주류 제조 면허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자기가 먹으려고 집에서 술 담그는 거 정도는 봐주는 거예요. 원래 술을 만들 때는 제조 면허 있어야 돼요. 그거 집에서 만든 거 팔지? 철컹철컹이야. 근데 어떤 술을 만드냐면 흔히 여러분들 동동주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걸리 먹어봤죠. 막걸리를 흔들지 않으면 위에 맑은 부분이 있고 밑에 탁한 부분이 있죠. 이 맑은 부분이 동동주야. 그래서 막걸리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그 혼탁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위에 맑은 부분만 따라서 먹어. 마치 이거지. 요플레를 먹었을 때 뚜껑은 안 먹고 안에 있는 내용물만 먹는 그런 개념인데.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여러분들 술에 막걸리 만들 때는 알콜을 만들어주는 미생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누룩이야. 곰팡이거든. 그러면 쌀을 한 번 쪄. 거기다 곰팡이를 넣어. 그리고서 덮어놓고 저기 아랫목에다 놔. 옛날에는 다들 연탄보일러 나무를 뗐기 때문에 특정 뜨거운 데가 있거든. 거기다 놔. 그게 미술이야. 그래서 효모를 배양 증식한 거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 여러분들 이 누룩이라는 곰팡이가 알콜을 만들어 놓을 때는 당분이 있어야 돼. 포도당. 그래서 쌀이나 밀가루 혹은 옥수수 갖다가 만드는 거지. 자 알콜을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가 미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발효가 됐잖아. 그럼 거기다 물 조금 넣고 술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 그게 술덧이야. 나도 옆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할머니가 만드는 건 술덧. 주류에 올려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재성하거나 증류하기 직전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막걸리가 된다고. 그럼 이제 이 막걸리가 된 거를 증류해. 알콜만 뽑아내는 거지. 그게 소주야. 옛날 전통 방식의 소주. 우리가 지금 먹는 소주는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냥 알콜에다 물 탄 거야. 우리가 먹는 소주는. 미술하고 술도 또 기억을 하시고요. 미술하고 술도서는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미술과 술도서는 뭘 만들 수 있어. 언제든지 주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미술과 술도서는 굉장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 국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